저는 머리띠. 어? 나 머리띠. 아 진짜? 이거 이거 이거. 빨리 들어봐. 거울업으로 하는 줄 알아요? 하나 둘 셋. 거울아 거울아. 우리가 운명의 짝이니? 운명의 짝이니? 지금이 당장. 일종의 한 명의 방으로 이동하시오. 생탄대, 그 중 한 명의 방으로 이동하시오. 자, 이거 제일 맞지? 가자, 가자, 가자. 헉, 수채야! 우리였어? 헉? 정말이 있어요? 출석이 없는데? 출석이 없는데? 출석이 없는데? 뭘? 카스키? 이 옆에? 어? 헉! 어? 여기 우리가 없어. 여기 우리가 없어. 어? 여기 우리가 없어. 어? 여기 우리가 없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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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겠습니다. 하나. 둘. 셋. 너희들은 장화홍년처럼 우애가 좋은 자매였지만 안타깝게도 귀신이 되었다. 귀신이 되었다. 도영! 아침부터 뭐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? 뭐 남자놈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? 선생님 그럼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장을 못 쓰는 거예요? 자 운동장 팀은 모인데로 1분당 1팀, 2분당 1팀 배우야! 베륭이려고 하지? 야 Apaerti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너희를 못ríaторы 너희 잡는 분실, 넌 믿고 나막스만 모두 없애버려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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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씩 밝혀지더라도 여기서 성장했으면 그렇지. 따지네. 친구들 모르게 되는 거 너무 좋아. 따지네. 나랑 중복불 안심시키러 가자. 하형인가 보네요. 아니야. 지금 아니고 하형인가 보네. 하형인가 보네. 하하야. 오빠야 다 가보라고. 그래 해보자. 뭐야. 세상에서 너희 집 안 낸 집. 어떡해. 형. 야. 첫 번째. 어머. 어떡해. 수업샷에서 떠들니다. 소리를 이렇게. 수업샷에 집중하지 않고 비만 보고 있음. 못생겨보이면 죽는다. 외모에만 신경 쓰. 제가 못 봐. 네. 그리고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. 수업샷을 봐요. 불가능합니다. 예상한 날씨가 없으니. 다른 집에서 죽는다. 너무 높아. 이건 오늘의 집에서 죽는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